단계별 독해 프로그램 제1단계 제9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 지문 보시기 바랍니다. What made your next door neighbor so unpopular? Next door neighbor, 옆집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이 너의 옆집 사람을 그렇게 popular라는 인기 있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npopular하게 되면, you're unpopular하게 되면 부정견임이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서는 인기 없는, 그래서 너의 옆집 사람을 무엇이 그렇게 인기 없게 만들었지? 그랬더니, he fixed, he's a lot more. 자, fixed란 말표는요, 고치다, 수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치다, 수선하다, lot more, 잔디 깎는 기계죠. 그의 잔디 깎는 기계를 고쳤지. 그래서, you have to drop a nickel in this lock to make it go. 그것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술로 속에, 즉 구멍 속에, 니켈 5센트짜리 동전이죠? 5센트짜리 동전을 넣어야만 돼. 한마디만 말해서 야박하게 굴었던 거죠. 잔디 깎는 기계를 좀 빌려면 그냥 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 내라고 하니까 인기가 얻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Archimedes did what no man before had done. Archimedes, Archimedes 여러분들 알고 있죠? Archimedes는 무엇을 했냐면, 과거의 어느 누구도, 과거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것이 뭐냐면, he applied the science to the problems of practical everyday life. 우리가 봐도 될 게 apply라고 하는 동사예요. apply. 그리고 무엇을 연결시켜요? to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무엇을 어디어디에 응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과학을, 과학을 practical 실용적인, practical 실용적인, 실용적인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에 과학을 응용했다. 적용했다. 여러분들, apply to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terribly worried. 나는 정말로 걱정스러워. I'll have to chat in my last letter to forget that I had told him that 잘 다녀오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Last letter라는 말은 내 마지막 편지, 즉 가장 최근에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내 가장 최근에 보낸 편지에서 잭에게 당허같이 그렸었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에게 대디하라고, 뭐뭐라고 말했던 것을 잊으라고 편지를 썼지. 자, 이제 대디하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mean to reconsider my decision, not to change my mind. 자, change once a mind라면 생각을 바꾸다란 말이죠. 나치 있으니까 부정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을 reconsider, 재고하다란 말이죠. 재고다 다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재고할, 그 다음에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 그 다음에 난 뭐라 그랬어요? 의미하다가 아니라 의도하다, 이렇게 계속하라 그랬죠. 의도하다. 재고할 의도가 없다고 내가 그에게 말했던 것을 잊으라고 내가 편지를 썼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을 재고할 의도가 없다. 혼동스럽죠? 계속 좀 볼까요? He seems to have misunderstood me. 그가 내 말을 이해했던 것, 오해했던 것 같아. 어때요? 여러분들도 정말 혼동스럽죠? Not to change my mind.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심을 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재고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인. 어디다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럴 의도가 없다. 그럴 의도가 없다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당연히 misunderstood,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Bears look floundry. 곰들은 아주 다정하게 보인다. But they are large, powerful animals. 그러나 바로 그 곰들은 몸집 아주 크고 그리고 아주 힘이 센 동물들이다. They can be dangerous. 그 곰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 You may have heard of hikers in Yellowstone National Park who are horribly injured or even killed by bears. 당신은 아마도 may have a pp.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히어버르마는 소문을 듣다란 말이죠. 등산객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어디에서? Yellowstone National Park에서, Yellowstone 국립공원에서. 어떤죠? 하이커 나아 있죠? 등산객이죠? 어떤 등산객이냐면 후 이하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베이 끔찍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심지어 살해된 누구에 의해서? 곰에 의해서. 곰에 의해서 끔찍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된 등산객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Most of these will attack only if teased or threatened. Teased, 괴롭히나 말은 괴롭히다란 말입니다. Teased, 괴롭히다. 다음에 threatened, 위협하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빙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위협을 받을 때에만 대부분의 곰들은 공격을 한다. But all bears, especially the big grizzly bear, can be dangerous. 그러나 모든 곰들, 특히 아주 몸집이 큰 grizzly bear, grizzly라고 하는 것은 회색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회색곰들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friend리란 말은 다정한 형용사입니다. 엘로아가 있다고 해서 부사가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may have pp, may have 과거분사, 모험했을지도 모른다. 다음에 하이커와 연결되는 표현, 이 후이아라고 했죠? 후이아가 하이커를 수식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로서 tease란 말은 괴롭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threatened, 위협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grizzly bear, 회색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문장 한번 볼까요? also, there is not enough housing. also, 또한 앞에 어떤 상황이 나왔겠죠? 거기다 덧붙이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also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주거지역이 없다. 충분한 집이 없다. 여기서 집과 연관된 어떤 표현이 앞에서 언급되었으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xico City is growing better fast. Mexico City는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In 1970, 1970년에, the city had almost 9 million people. 1970년에, 그 도시는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다. Now, it has over 17 million. 지금 현재 이것은 1700만 명, over 이상이죠. 이상을 가지고 있다. All these people are causing problems for the city. 이 모든 사람들이 도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There are enough jobs. 직업이 충분치 않다.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 Large families have to live together in better small homes. 많은 가구들이, 많은 가구들이 아주 좁은 집에서 모여서 살아야만 된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also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언급됐던 어떤 상을 덧붙이는 거죠. 여기서 본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충분한 집도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연스러운 위치는 바로 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퀴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ntists think eating candy is better for the teeth. Dentists, 치과의사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탕을 먹는 것이 이빨에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If children eat much candy, 만일 아이들이 사탕을 많이 먹게 된다면 they will probably have a tooth trouble. 그들은 아마도 이빨에서의 문제점을 갖게 될 것이다. 언제? 머지않아 곧 이런 말이 되겠죠. Before란 말은 전에, in the past, 과거에, in otherhood, otherhood란 말은 성인 시기입니다. 성인 시기, now란 말은 지금.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will에 해당되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곧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e가 정답 되겠습니다. 단계별 독해 프로그램, 제1단계, 제10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지문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Because of the money, now being well he had put it, he was afraid it had been stolen.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Because of the money, now being well he had been stolen. Because of the money, now being well he had been stolen. 명사 구, 그 다음에 because 다음엔 절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Because of the money, 돈이, now being well he had been stolen. 그가 놓아 놓은 곳에 없었기 때문에. 자, being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 독명사죠. 독명사를 부정할 때는 이 독명사 앞에 낫을 쓰거든요. Not being, 무엇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로 돈이, not being,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be afraid,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그는 두려워했다, 걱정했다. It had been stolen. 그것이 도난당했을까봐 두려워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because of와 because 구별해 두시고요.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여기 뭐가 쓰이고 있습니까? the money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고 있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 idea of how to get a job is a salesman doesn't offer to his wife.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헤럴드의 헤럴드가 여기서 게링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헤럴드가 직장을 갖는 것. 뭐로써? salesman, 판매사원이죠. 판매사원으로서의 직장을 갖는다는 생각은 그 다음에 appeal to, 호소하다라는 표현이죠. 그의 아내에게 호소하지 못했다. 즉, 그의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의미상의 주어. 헤럴드의 게링의 주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as를 뭘로 해석합니까? 무엇모로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baby loose showed his self-confidence by pointing to a spot and by hitting a home run near. baby loose, 전설적인 홈런왕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baby loose는 그의 self-confidence,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다음에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뭐 함으로써,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엇뭐 함으로써 스포셜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를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곳으로 홈런을 침으로써 자신의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자, 여기서 by들 표현, self-confidence, 자신감, 그리고 by ing가 나오면 무엇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The possibility of a being left alone is necessarily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child's whole existence. Possibility,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 다음에 being left alone, 혼자 남겨지다란 말이죠. 혼자 남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necessarily 필연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무엇에 대한 아예 총체적인 existence, 존재죠. 총체적인 존재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여러분들, 문장은 짧지만 어려운 단어 몇 개가 나왔습니다. Possibility, 가능성. 그 다음에 being left alone, 혼자 남겨지다. 그 다음에 necessarily,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 다음에 threat, 위협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existence,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A month after the marriage,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내서 Joanna's mother died. Joanna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And the couple who obliged to turn their attention to very practical matters. 커플이란 말은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는, 다음에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Be obliged to, 뭐 뭐 해야만 하다. 이런 편이죠. 다음에 또 받을 때, turn their attention to, 그들의 관심사를 어디어디로, 어디어디로 바꾸다. 이 말이죠. 그들의 관심사를, 그들의 관심사를, practical matters, 대단히 실용적인 일로 바꿔야만 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바꿔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Now that she was left with our parent, Joanna could not bear the notion of her husband going to see again.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여야 할 편이 Now that이라고 하는 편이에요. 이 Now that이 쓰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어동사가 나왔죠. 이때는 이제 모험하기 때문에, 즉, 시간 플러스 이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녀가 부모가 한 문도 없는 채로 남겨졌기 때문에, 주아나는 미어란 말은 참다, 견디다, 란 말이죠. 참을 수가 없었다. 다음에 우리가 노션이란 말은 개념이란 말이죠. 개념, 생각. 그녀의 남편이 다시 바다로 간다는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다. 자, 이 역사도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 husband가 남편이 바다에 가다, 이렇게 되죠. 의미상에 주어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The question was, what could he do at home? 하지만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be obliged to,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해야만하다. Thomas attention to, 관심을 어디어두로 기울이다. Now that,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Now that, 주어동사가 나오게 되면, Now that이 이제 뭐뭐 하기 때문에, 시간 플러스 이유 개념이라는 거. 다음에, 노션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생각. 그리고 배우는, 이건 참다, 인내하다. 여러분들, 단어 명확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밀키지엔, This가 뜻하는 것은, If they to stop beating, 만일 이것이 뛰는 것을 멈춘다면, 즉, 박동하는 것을 멈춘다면, You do so not. 당신은 곧 죽게 된다. Why? 왜 그런가? This is responsible for keeping blood pumping throughout the body. Be responsible for, 몸, 무엇에 대해서 책임지다. 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란 말이죠.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때문이다. 그 다음에, 블러드 피라고 하는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Through out the body, 신체 전역입니다. 몸 전체, 몸 전체, 피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몸 전체에 펌프질하는 데 책임이 있다. This is a muscle about as big as your fist. Fist, 주먹이란 말이죠. 이것은 당신의 주먹만한 크기를 가진, 약 주먹만한 크기를 가진, muscle, 근육이란 말이죠. 근육, 근육이다. 이랬죠. Four chambers, 그것은 네 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 Chamber, 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Chamber Orchestra 알고 있죠? 신뢰학이라고 그러죠? 방에서 연주하는 거니까 신뢰학. 네 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 Two on the left, and two on the left side. 왼쪽에 두 개,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 The blood doesn't contain any oxygen. 혈액은 어떠한 산소, oxygen, 산소란 말입니다. 어떠한 산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The bottom right chamber pumps the blood to the lungs. Bottom이란 말,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오른쪽 방은, 밑에 있는 오른쪽 방은 혈액을, 혈액을, 혈액을 롱, 폐죠, 폐, 폐로 펌프질한다. Well, it picks up oxygen. 그곳에서 바로 혈액은, 혈액은 산소를 짚는다. The upper left chamber, upper니까 위쪽이죠. 위쪽에 있는 위쪽, 왼쪽 방은, receive the oxygen-leached blood. Oxygen-leached blood, 산소가 풍부한 blood, 혈액이죠. 혈액을 받아들인다. From the lungs, 바로 폐로부터. The bottom left chamber pumps the blood to the cells in the last of the body throughout the artery. Bottom 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래, 아래에 있는, 왼쪽 방은, 왼쪽 방은 혈액을 펌프질한다. 어디로? 세포죠, 세포. 세포로. 다음에, In the last of the body, through the artery, through 몸을 통해서, 바로 동맥을 통해서, 신체 나머지 부분에 있는, 세포의 혈액을 펌프질해 보낸다. 자,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계속해서 박동을 하죠? 그리고, 피를 순환시키죠. 그리고, 폐에서, 피를 받았다가, 다시 그것을, 동맥을 통해서 피를 보냅니다. 바로 뭡니까? 럭즈 폐, 그 다음에, 블러드 혈액, 그 다음에, 하트 심장, 셀 세포. 예, 바로 그렇죠. 바로 하트 심장이 정답되겠죠. 중요한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Be responsible for, 몸, 무엇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muscle이라는 표현은, 근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Chamber라는 말은, 실내, 방, 이 말이 되겠고요. 악세전, 산소 되겠죠. 악세전, 산소. 그 다음에, bottom이라면, 밑, 바닥,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ong이라고 하는 것은, 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다음에, upper는 위쪽이 되는 거죠. 바로, bottom과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rter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동맥이라고 얘기했죠? Through the artery, 동맥을 통하여. 그 다음에, lung, 다시 한 번, 이건 폐, 셀 세포,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farmers in Florida glow oranges. Florida 주위에는 많은 농구들이 오렌지를 재배한다. They also go lemons, rimes, and grapefruit. 그들은 또한,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것, 그리고, 레몬이라든가, 라임이라든가, grapefruit, 포도가 되겠죠. 포도를 재배한다. Florida is famous for each. 무엇을 유명하다. Be famous for. 한 번 읽었습니다. 무엇을 유명하다. 자, 먹였습니까? 바로, 무엇이 언급됐습니까? 오렌지, 레몬, 라임, grapefruit. 예, 바로 과일이 되는 거죠. Apples, vegetables, 야채, weather, 날씨, fruit, 과일, farmers, 농구들. 예, 바로 네 번째, 여러분들, fruit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